오늘의 영상 포인트 고양이가 왔습니다 임보중이라서 고양이를 임보중이라 영상에 고양이 소리가 가끔 들어간다 아무튼 고양이다 꼬리시키 일로 뽀뽀야지 애랑 뽀뽀야지 김계정은 또 바람피다 걸린다 남들이 1등 켜농할 때 이 도박부분은 또 내기를 한다 자 오늘 김한해랑 폴가리즈 고양이 소리도 녹음 들어가나? 고양이가 왔습니다 저희 집에 임보중이라서 금방 가긴 할건데 일단 고양이 소리가 좀 들어가도라도 그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폴가리즈라는 게임이고요 말랑말랑한 젤리들의 배틀로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판에서는 60명 중에 40명으로만 들어가면 클리어되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게임 유튜버라서 이게 좀 쉽게 되더라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잘 돼 잘 되는 게 아니고 좀 잘해 내가 지금 벌써 5등 4등이야 이게 너무 어려워요 여기 뷔잉을 치셔야 돼 아하하 날아오는 거 봤다 펄점프 1등 각인데? 너 정말 1등 아니야? 점프! 오케이 아 나 밀어 옥지로 들어가지면 당했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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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안 되겠어 어떡해 아... 아... 슬라임 오르기 어 이거 안 해본 거다 떠오르는 영움을 뛰어넘어 영랑 밑에 점점 뭐가 올라오나봐 욕심부리지마 이것들아 아하 나 왜 탱탱볼하고 있어 혼자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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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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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잘 갔고요 흫 이리다가 또 있다 또 왔다 엥? 왜? 왜? 왜 다 왔나봐 아이씨 나가 영웅아 최애 장소인가 봐 구석으로 돌아가는 건 나랑 손 시절이랑 똑같아 하하 자 오늘 해볼 거는 김한해랑 볼가이즈 예 지금 다시 또 첫판이야 응? 또 다시 첫판이야 왜 첫판이야 흫흫흫 어우 자꾸 이벤맘 나와 우와 뭐야 너는 왜 실패? 자 오늘 해볼 건 무엇이냐 간다 오케이 바로 열린다 이거 바로 열린다 여우 일단 이런 채 보면서 가면 일단 막히는 애들보다는 빨리 가거든 근데 느낌상 이거다 싶으면은 이게 맞는데 이건 첫 번째께 맞을 거야 아 두 번째께 열려 있다면 굳이 첫 번째를 선택하지 않지 어우 여기 헬게이트다 2호선이다 2호선 하하하하 진심 다 막아버려 야 내가 빨리 제발 막아줘 으흠 이거 못들어와 으흠 이거 못들어와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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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나왔어 이거 헬리콥터 이거 맞는게 이득이야 끝쪽에서 딱 맞은게 이득이야 딱 맞으면은 딴 데로 날아가 오오오 개이득이네 다음 것도 맞아 개이득이네 1등이야 그럼 지금 너무 1등이야 나 지금 셰프 엥 엥 엥 이게 왜 맞아 이거 프레임 단위로 보면 절대 안 맞는거다 아 너무 2등이다 조심해 오오 오 와 뭐야 와 저 사이코패스들 아니 그냥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 당연하지 한 두번까진 괜찮아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야 락 morale 핫도그 나와 빨리 나와 다음게임에 허 쾌 חr 아하하 그렇게 집까지 가세요 야 와와봐봐봐봐봐봐суд 30등 아직 여유로워 너무 쉬운거 같은데?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sua 어떻게在 takiego 아σει아 아 내가 좀 이관풀 잘하는 거 같아 없는 cannon 쉽네 다 박아요 로서 빨리 들어가야될 아 나 이거 너무 어려워 왜 얘 나 꼬리 달렸다 으으!!! 아핸 implies Boss 그러냐고 이 durability 바iritual 뽀뽀야지 에랑 뽀뽀야지 흡 으흐흫 뭐하는 거야 일로와 이 새끼들아 일로와 야 너 누구야 이 새끼야 아이 와이프다 너 일로와 이 수박 껍질 이게 좋았어? 너 일로와 일로와 봐 어떤 새끼야 너 일로와 아 꼬리 아 꼬리는 진짜 아니야 꼬리 너무 재미없어 움직이는 몸은 뛰는 몸보다는 이게 타지? 뭘 하든 1타는 뭐 이건 그거라 생각하면 돼 배그에서 내리자마자 죽는 경우 1탄도 못 통과하는 애들은 잠깐 아시쥬 왜 이렇게 안 열려 아 아 화나네 어 왜 이렇게 안 열려 이거 너무 안 열려 이거 나 이걸로 들어간다 진짜 아우 그지같은 3명 남은 선 3명 가봐 작가는? 나 이번에 1등 가면 어떡해? 채널 넘겨줄게 필요없어? 이거 어려워 아! 아 진짜 우리 이거 내기빵 어때? 오케이 딱 그렇게 정립하자 1단계마다 10만원 1단계 통담면 10만원 10만원씩 정립 그니까 먼저 죽으면 10만원씩 깎인다 보면 돼 같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거고 오케이 자 지금부터 김하네 김계정 폴가이스 용돈액이 10만원 방 긴장되는 가운데서 게임이 시작되는 1라운드 성공 사실 오케이 맨 앞이야 맨 앞이야 승만해 김만해 승만해 김만해 오케이 나 한놈 계속 잡아줄게 막아줄게 애들 잡을게 와 마지막에 들어왔네 이거를 왜 잘 먹냐고 어이없네 진짜 내 최고의 경쟁자는 지금 뭐야 나 이거 1등하는거 중요하지 않아 동걸리니까 잘한다 좀 울지가 아주 활활 타오른다고 울지가 아주 활활 타오른다고 배가 어려운거 이런데 뭔 팀이야? 너 빨간팀이야? 야 이번만은 같은 팀이야 야 가만히 있어도 1등 해주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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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그걸 못먹냐? 뭐하냐 야 팀 하지마 우리 아 피곤해 우리 팀 이겨라 좋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옆에서 이렇게 굴러온다 야 잠시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오케이 나이스 10만원 벌었구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나와 이 멈춘이들아 Oh lullabu 뭔데 잘을 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아 10만원? 10만원 쎄이 남아 아니지 왜? 아직 남았잖아 아 이제 마지막인가? 마지막 라운드에 1등하면 50만원이지? 갑자기? 아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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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와 이걸 건수 잡았어? 계속 너무 고였는데? 50만원 주시구요 아 예 지금 토스 입금해주세요 아 그렇게? 자 알겠습니다 어 뭐야 10만원 오 심장이다 미스 갑자기 또 의지가 더 활발? 오우 보니깐 보니깐 다 알았다잉? 아 재미없어 1라운드에 떨어지면 벌금 10만원 할래? 갑자기 1라운드에 떨어지는건 너무 바보같은 얘기잖아 아니 애들 왜이렇게 빨라? 내 20만원 버릴 수 없어 머리 야 니케닝 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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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어렵다 이메일 야 3라운드 이거 완전 뉴비 학살됐는데 완전 야 6명이야 3라운드인데 그니까 마지막이야 꼬리잡기다 한 명밖에 없어 꼬리가? 맞네 아 진짜? 걸 더 헷갈리니까 다시 가져가 이따 줘 이렇게 돈을 돌려주는 저는 심사입니다 또 꼬리잡기야? 팀전이면 뭐 팀빨 게임이야 이건 팀 잘못 만나면 계시는가 학국 와이자식아 그렇지 꼬리 없지 아 어표인거 봐 아 캐리에서 이겨주면 안되는데 넌 바보 똥 아 내가 탈소리가게 손이 똥 아빠 죽었어 너? 응? 어디까지 못하는거야? 죽어 옳지 죽어 아니 아니 마지막 기회 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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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돈 돈 돈 돈 돈 돈 돈 ** 이 악 bliss 게임 하는거 봐 야 나와 나와 이 미친 이야아아아 빠이바 오케 왕짝 한 자식 어차피 애들도 가야되거든 와 고개 치와 밀어 밀어 전ward Isso 애들이사 도남아 그에니까 다 죽어 애들이 bases 아 이거 못 하겠습니다 수박 굴러가요 뭘 굴러 가유 야 이거 할만하다 할만해 할만하다 할만해 어? 야 잠깐만 이거 진짜 할만한데? 아 쟤 쟤 치아! 아악! 아 진짜 이거를 막판하고 업허티기에? 먼저 죽은 사람이 50만원 막판입니다 아 네 좋아요 나 손에 땀나 나 손에 진짜 땀나 어떡하는거야? 아 아 미안해 야 너 진짜 이리 와 이리 와 야 아 아 아 니 발목 잡을거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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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는데? 아 손에 땀나 저 고양이 어디갔어? 몰라 차고 있나봐 어디갔어? 야옹 야옹 우리 소리 듣고 스트레스 받은 나왔나 아 발에도 땀나 만져볼래? 야 씨 차! 치아! 너 너무 잘하잖아 헐차! 우후! 점프! 라이빙! 이러지마 50만원이 걸려있어 이러지마 네. 와 내 앞에 있는 애들만해도 15명이 넘는 데 너 거기 아직도 있으면 어떡해 어응 다치시고 괜찮아 이거는 50만원이 달린 일이니까 아니 이씨 나 진짜 못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라고 생각해도 몇 달치 용돈이야? 여기서 100만원을 하자고? 여기서? 여기서 들어가면 100만원 어때? 실패하면 100만원 좋아 좋아 내 친구들 잘하고 있어 아니 미쳤나 오케 오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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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기회가 왔다 야 여기 똥강은 뭐 아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오오오오오오오 야야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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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막은 거 밖에 나가 나가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악 엥 크루게 왜 100만원을 걸으셔가지고 빵원으로 끝 아 재밌다 폴가이즈 끝 게임 너무 재미없어 아하 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Northwestern